가수 2,000원이 팬들과 알찬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28일 2,000원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찬똥 래퍼, 찬스, 대구 광주 찬스 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를 함께 보내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콘서트 때도 함께 즐거운 추억 쌓아여 잠시 후 특별한 선물도 함께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2,000원이 콘서트 무대에 올라 팬들과 함께 인증샷을 남기는 모습이 담겼다. 2,000원은 산타클러스 느낌이 물씬 풍기는 빨간 망토에 귀여운 머리띠를 착용하며 깜찍한 비주얼을 자랑했다. 팬들과 함께한 자리에 활짝 웃음꽃을 피운 2,000원의 모습에 팬들도 미소 짓는다. 2,000원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최종 3위에 올라 제일때 미스터트롯미로 선정되었다. 어린 시절 전국노래자랑, 놀라운 대회 스타킹 등이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가수, 예능, MC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 중이다. 한편 2,000원은 현재 KBS의 브루의 명곡, TVN, 스토리 LG 헬로비전, 카레 전쟁, 더라이프 딩가딩가 등에 출연 중이다.